안녕하세요. 복허조통의 증왕입니다. 오늘 또 재미나는 부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본래 그 약사엘의 신앙, 약사신앙은 말씀이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라를 관통하던 신앙, 우리가 불교를 마음가운데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인생은 고통스럽잖아요. 그건 누구나가 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관음신앙, 구고고난, 관세염보살림, 고통 가운데서 뭔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난관을 뭔가 이겨내는 그런 신앙 가운데 관음신앙, 이른바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항상 관세염, 너희들의 그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과 그 소리를 기도하는 마음을 다 내가 듣고서 고통으로부터 해탈케하리라. 즉, 즉, 해탈케하리라. 이 관음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불교신앙 가운데 하나였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부처님께서 항상 우린 이 세상을 살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항상 말씀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만 뭔가 살고 끝나는 줄 알고 본래 우리가 영원으로부터 왔잖아요. 본래 영원으로부터. 우린 영원의 아들, 딸이고 지금 여기 내려와서 수련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자기를 계량하는, 수행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또다시 이제 영원으로 귀환했다가 다시 없다라 내려오면서 계속 돌고 도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등진 많고 많은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포진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배관시해요. 예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수경랑자전이, 장화공련전이 전부가 다 옛날부터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또 요즘에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전부가 다 무슨 좀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에도 전부 다 그런 계통의 영화들이, 넷플릭스에서도 그런 종류의 영화들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얻는 만화 영화 제작자는 그러거든요. 귀신 얘기가 없으면 만화 영화를 팔아먹을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좀비 영화가 많거든요. 그게 너무 맹랑한 것일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이 삶을 등지고 또 다른 형태의 삶이 존재합니다. 또 다른 형태의 나라가 있고 말이죠. 우리가 이승저승구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어떤 존재들을 우리가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이제 이른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장보살, 악도중생들이 하나도 남아있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영원히 아마 지장보살, 악도중생 제도하시라고 몸과 마음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관음신앙과 지장신앙, 그 다음에 나가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영혼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육신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 그러한 원인을 바탕으로 해서 병이 들잖아요. 병이 들어요. 고통 가운데 제도하시는 분들. 그 가운데서 뭐냐? 끊임없이 왕생의 대도. 이른바 누구나 거통스러우니까 왕생락을 발언하잖아요. 그 미타신앙. 그러니까 관음신앙, 지장신앙, 아미타불신앙을 다 뭉뚱거린 것이 약살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 신라에서도 신라는 불교가 대단히 흥룡했잖아요. 고려를 거쳐가면서 가장 탁월한 어떤 그런 많은 사람이었어요. 타고났던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게 약살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불교가 그렇게 뭔가 옛날처럼 융승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관세현보살 기도, 지장기소 다 따로따로 나누어져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세요. 코로나가 지금도 아직 기승을 불고 있습니다만 또 앞으로 뭐가 올지 모르죠. 이 약살의 신앙은 그러니까 모든 신앙을 통합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것 가운데 1절을 좀 읽어본 말이에요. 그 전에 읽어봤잖아요. 여러분 참 여기 보면 말이죠. 그런 게 나오잖아요. 야차 나찰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야차기 나찰기. 야차기가 진짜 있습니다. 나찰기가. 악나찰, 악귀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악귀가 있는 건가? 이른바 말씀드리면 나찰기라거나 야차기라거나 그리고 여기 지금 지난 시간에 좀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로 밀불교, 밀라렛바에게도 그런 말씀을 했죠. 지금도 그런 게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흔적이 약사경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그 형상을 만들어서 휴각한 주질로서 저주하여 가위 눌리게 하고 그러면 그게 뭔가 하니 실제로 역량력을 행사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염력, 염력살인인 거죠. 아, 실제로. 염력살인인 거예요. 주질로서 저주하여 가위 눌리게 하고 공포를 느끼게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염력이라는 게, 생각이라는 게 우리가 참 무서운 게 뭐냐면 거기다 자기의 마음을 담는 데 악념을 담는 거예요. 악심을 담는 거죠. 실제로 뭐냐면 실제로 기가 막힌 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악마의 마음을 가지고 악심을 가진 존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 집구속 잘 되나 봐라. 내 손에 장을 지지. 뭐 이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데 내 곁에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나에게 악마의 마음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는가 이거죠. 그런데 이런 예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천도제일 때 해원결 진언이라는 거죠. 해원결 원결을 풀게 해주시옵소. 옴 삼들아 가작삼아 아 이 세상을 살다가 나와 척이 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 마음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게 사라져버렸나 그래 어디 너 좀 두고 보자 서성에 가서도 계속 괴롭힐 수가 있는가 100%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이른바 악령이라고 하는 악귀의 얘기들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드라큘라 우리 어렸을 땐 드라큘라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드라큘라 영화 같은 거 아 그 영화가 히트를 져가지고 어렸을 때 제가 그냥 그냥 그 어디 그 극장 문제 한번 가려고 말이에요. 드라큘라 영화 꼬마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요즘 좀비 영화 같은 거죠.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나쁜 주문과 주술로 시체를 일으켜서 상대를 두려움에 사무치게 하는 등의 악행으로 그런 악마들이 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음경에도 똑같이 나와요. 저주의 주문으로 너를 타격을 가해서 너에게 타격을 해서 너를 죽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끊임없이 불러모으시면 네 그 악귀가 도망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악마와 악귀가 왜 기도하면 약살렙을 약살렙을 기도하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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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왜 그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냐 이런 거예요. 태양을 그런 악마라는 건 어둠의 자식들이거든요. 어둠의 존재들입니다. 햇빛을 딱 쏘이면 뭐라? 햇빛을 쏘이면 어떻게 해요? 안 가겠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 없어져버려요. 어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쓰러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 가지로 네 정말로 삶을 도모하면서 필수불가결에 해야만 될 그런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매일매일 솔직히 말하면 악마의 마음들을 바탕으로 사는 수가 너무 많거든요. 저 친구가 나의 마음에 잘 안든다. 어쭈구리 뭐 이마요. 너 너 내가 감안한다. 속으로는 속으로는 뭐라? 속으로는 그런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그럴 수 없죠. 양두구육 이런 게 많이 나왔잖아요. 내가 지금 마음 모은 거 네 너 잘되나 봐라. 내가 나의 악심이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마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라고. 세상에 뭐라? 코로나 바다가 되고 앞으로 이제 이제 코로나가 좀 지나가면 완충기가 있겠죠. 근데 이게 또다시 뭔가 올지 모른다는 게 지금 대표적인 미국의 감염내과 전문의들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마음들을 우리가 지금 내려놔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 자꾸만 약사렐를 약사렐를 불러요. 약사렐를 약사렐를 불립니다. 그럼 어떡해요? 어둠이 자꾸만 쓰러지거든요. 악마의 마음이 녹아지거든요. 내가 만일에 어두운 마음을 가져주셔서 죄를 많이 졌습니다. 예를 들은 거 있죠? 내가 부채를 많이 졌어요.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근데 어떡해요? 빚을 많이 졌거든요. 근데 왕이 말이죠. 예 부채를 감아라. 왕을 만나면 일이 끝날 수가 있죠. 왕명으로 죄를 탕감받을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형 악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서로 음해하고 이게 참 문수사렘 많은 중생들이 그릇된 일 좋아하고 서로 다투고 싸워서 자기를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며 몸과 입과 또 서로 갓까지 악업을 지어 여러 가지로 악한 짓을 산다. 이게 중생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보편적인 생활양식입니다. 전부 다 전쟁이거든요. 이걸 참 생각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고 천도 계속 짓는지 아세요? 나와 인연은 영가들이 또 있거든요. 내가 그 집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런 영혼들도 뭐라 내 편을 들어서 그 집을 뭔가 타격을 가려고 함께 다 일어나버립니다. 이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도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왜냐? 이게 사람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일각원석이 있거든요. 일각원석 먼저 돌아가신 일각원석이 영혼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악사격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제도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달아서 약사격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당할 때 만약에 모든 중생들이 만약에 약사의 일각렬의 부처님의 명호를 듣게 된다면 악연의 인능이 침해하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약사의 일을 약사의 일각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악귀들이 약사의 일각렬의 그 광명으로 약사의 일각렬을 했잖아요. 그 광명으로 그렇죠? 어둠의 자식들은 악마들은 악마들은 뭐를 싫어한다? 네, 악마들은 부처님의 광명을 두려워서 도망가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뭐냐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어떻게 되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부처님 법물들은 반성하게 되잖아요. 내 마음의 악마가 녹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내 마음의 악마는 뭐라? 허공계 악마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문제. 존 베르의 실험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뭐 소립자 물리학자 양자 물리학자라고 하지만 이게 하나의 전자에서 터져나온 광자가 날아가버린 광자의 속도가 뭐라? 빛의 속도가 어마어마한데 내가 여기서 뭐라? 사건을 키면 저 멀리서 뭐라? 똑같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내가 과거에 라고나 어쨌든 간에 내 몸에서 뿜어져 놓으면 광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광자가 나의 마음을 여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꼭 잊지 마세요. 나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화 광도 재중생 원화 분신 변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사시면서 기도하고 부처님 법문을 생활하고 이러면서 그때마다 나의 분신들을 허공으로 방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법당에 나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법문 듣고 이게 전부 다 뭔가 공덕을 쌓는 거예요. 존 벨스 패라독스 이름만 말하면 올해 양자물리학자 세 나라 알렌드 세 사람입니다. 클라우저 해가지고 미국 사람 오스트리아 사람 불란 사람인가 알렌드 팽인가 그 사람은 전부 다 양자물리학자들입니다. 그 양자물리학자는 지금 뭐냐면 양자물리학은 앞으로 양자 컴퓨터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양자 컴퓨터를 이제 만든다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나의 마음을 먹으면 광자가 호흡에 퍼져나가 있는데 지금 지금까지 내가 내 몸으로부터 만들어낸 광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양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양자들이 나의 마음에 뭐라 나의 마음에 영향력을 힘입는 거예요. 자꾸만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끼리끼리니까 악기들끼리 모여요. 악기들끼리 기도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우주가 통해 있으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정진하고 부처님 법문 듣고 법권 대통령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우주의 평화와 안녕의 기대 뭔가 기여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게 만약에 약사일광렬의 부처님의 명호를 느끼게 된다면 악연의 능이 침해하지 못하고 일체 모든 사람들이 자비한 마음을 내고 이게 나오잖아요. 일체 모든 우주의 무량한 존들이 자비한 마음을 내고 서로 이롭고 안락하게 하며 괴롭히려는 마음과 손해를 끼치고 원안을 지닌 마음이 사라져서 자신의 하늘이 항상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된 아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우는 그저 무슨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요즘에 요번에 양자물약 노벨상 받으니까 아 이 사람들이 점점 이런 데 가고 있구나 부처님의 말씀 내 몸에서 나오는 광자가 속도가 무한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반응을 하면 그 광자가 똑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 얼마나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 그것이 무서운가 무서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역사적인 흐름 따라서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